저승의 문이 열리면서 하데스와 수많은 망자들이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데스가 쌍쥐창을 들고 검은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제우스야! 그러면서 달려오면서 쌍쥐창을 던지니까 그냥 빵 꽂히는 거죠. 제우스는 풀려났죠. 그리고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개가 있습니다. 케르베로스라고. 머리가 세 개예요. 케르베로스가 달려와서 이빨 여섯 개를 그냥 여기는 티폰의 발에 빠바바박!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아까 얘기했던 백소니 삼형제 있죠. 이 백소니 삼형제가 손이 100개씩 셋이니까 300개죠. 바위를 들어. 바위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티타노마키아 때도 던졌잖아요. 이 바위에 붙잡혀 있던 시비신들이 다 풀려난 거예요. 여기는 티폰이 당황한 거죠. 아까는 열두리였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수백, 수천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날개로 태풍을 일으킵니다. 태풍을 일으키려고 딱 펼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쪽 날개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왜 붙은 거야. 이쪽을 딱 봤더니 이 위로 이렇게 생긴 신이.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가 횃불로 여기다 불을 붙여버렸어요. 이쪽 날개. 불을 붙여버리니까 으아! 하고 타는 거지. 으아!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화염으로. 화염으로 망자들을 쓸어버리려고 입을 쩍 벌리려고 그러는데 어? 갑자기 뭔가가 입을 감았어요. 입을 감았는데 여기에 뭔가 송이송이 열매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도.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입니다. 환영, 환각, 정신 조작, 알코올 혈중농도 엄청납니다.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가 그의 입에다가 포도 농풀로 자갈을 물려버린 거죠. 이 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티폰이 남은 게 이쪽 날개잖아. 그래서 이쪽 날개로 완전히 난리를 하고 퍽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또 불이 확 하고 붙은 거예요. 어? 이쪽에는 불 붙을 일이 없는데? 뭐지? 라고 했더니 누가 불을 붙였냐면 인간에게 불을 주어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여기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줬던 그 불로 이쪽 날개를 태웠고요. 그 뒤로 인간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리스 연합군 이집트, 아프리카 그리고 트리키, 터키, 아시아까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연합군들이 수십만 명이 으악! 그러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병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낫도 들고 곡괭이도 된 촌부들까지 농사짓다 말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밀고 들어오느냐 여기는 농부는요. 곡식을 뿌리고 가꿔서 수확하는 건 나의 소중한 일상이고 나의 세계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데 그것을 앗아간다니 이건 제우스를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인류를 지키기 위함이다.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위로 누가 날아오느냐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날아오는데요. 여기는 아르테미스가 우리가 이제 달의 여신으로만 알고 있지만 동물을 관장하는 시입니다.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호랑이 맹금류 날개가 있거나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독이 있는 것들은 모두 날아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트위폰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두 손을 제우스 놓고 제우스를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우스 놓고 여기 있는 이 포도동굴 이게 환영환각인데 이걸 뜯어내요. 뜯어내고 여기는 인간하고 동물은 화염에 치명적이거든요.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버리고 그들에게 화염을 팡 하고 뿜었어요. 바로 그때 이렇게 하면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그 수증기의 장막이 여기는 인간과 동물을 보호해줍니다. 여기는 수증기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가운데 누가 서있는데 씩씩거리면서 서있는데 그의 손에는 삼지창이 들렸습니다. 포세이든이 대서양의 물을 끌어와서 그 화염을 다 막아버린 거죠. 수증기로. 그럼 여기 있는 이 티폰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망가야죠. 큰일 났다 싶어서 본능적으로 발을 빼요. 코카스 사막에서. 빼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으어! 이러면서 중심을 잃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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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시시푸스를 묶었던 저승사자가 정말 빨라요. 전 세계의 영혼을 다 거두거든. 산타크로스 같은 거예요. 세상을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를 다 감았어요. 여기를 다 감아놓으니까 무게 중심을 잃어서 쿵 하고 엉덩 방아를 찢는데 그때 으아아악 소리를 내면서 티폰의 얼굴이 구름 아래쪽으로 살짝 보이는데 와 눈에 뭔가가 이렇게 박혀있어. 뭐? 뭐가 박힌 걸까요? 초승달이 박혀있는데 이걸 누가 박았냐. 하늘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오리온? 오리온이. 별자리가 된 오리온이 자신의 여친인 자신의 사랑인 아르테미스의 초승달을 뽑아서 그냥 티폰의 왼쪽 눈에 빡! 어머어머어머. 아래로는 촌부부터 위로는 별자리까지 모두가 하나 돼서 여기는 티폰을 제압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아래에서 팡 하고 튀어오르는 신이 있었으니 바로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모아서 티폰의 정수리에 번개를 빵! 여기서 티폰의 두개골은 쫙 하고 갈라지고 티폰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티폰을 제우스가 가서 끌고 가서 이탈리아 남부에 땅속에 거꾸로 빵! 하고 쳐받고 위에다 산을 빵! 하고 덮어버려요. 영원히 가뒀죠. 그때부터 패배한 여기는 티폰은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그 가둬진 산끝에서나 화염이 돋기 시작하니 이것이 오늘날 에트다 화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우스의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 티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